유럽 여행 오스트리아 농촌 풍경을 지금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이외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프스타트는 오스트리아의 고원 빙하가 빗어낸 수십개의 호수로 알프스와 어우러진 찰츠컴버쿠트 지역 중 백매로 꼽혀 찰츠컴버쿠스 진주로 불리는 곳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터벌었고 아름다운 호수마을로 알려져 오스트리아 관광사지이나 잡지에 자주 등장해 유럽관광에 가장 동경하는 여행이다 호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물과 수면에 비친 산뽕오리와 산 등성이를 따라 오밀조밀 들어선 집이 만드는 평화로운 풍경 백조들이 한가로이 노이는 모습은 이곳 작은 동네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오죽했으면 이곳을 탐내던 중국이 광등지방에 할쇼타트를 통째로 베낀 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2006년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보무월츠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고생물과 산지하여 국내에서 고생극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자막을 적게동중이 오 peeled Molt원에게 있는 프로젝트 국내에서 고생물과 생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고생물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고생물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고생물과 위치한 디테일에 illus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고생물과 고생물과 생식한 sería 감사합니다.